붉은태양차관상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급락 이후 대박주식시리즈 230탄 대박종목 중 작전세력이 강하게 낀 종목만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동종목은 대박주식시리즈 230탄 추천 종목입니다. 지금 수백프로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이렇게 급등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고 7년 연속 영업 및 흑자지속에 산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며 잠재자산 대비 극히 저평가 종목이고 작전세력들이 강하게 매집을 끊는 종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세력들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더 늦으면 그만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잠재자산에 비해 극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전세력이 강하게 낀 것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제 주식 경력은 30년이 넘습니다. 제 추천주는 특히 기술적 반등 구간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상승 추세를 마친 상태이고 시세 폭발 직전입니다. 한 종목 추천가가 한 끼 외식값도 안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단돈 몇만원입니다. 몇만원 후원을 하시면 대박 종목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외식값도 안되는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제 추천주로 대박을 내세요. 저와 인연이 되시면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저희 카페는 재무구조는 물론이고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을 마치고 눌림목 구간이나 시세 돌출 구간을 완벽하게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큰 행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좌측 파워포인트 수익을 보세요. 자그마치 4년 1461 수익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제대공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를 만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대박 종목 후원 안내입니다. 저는 수익사업을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박주를 후원하시면 그 돈은 전액 KS코인 사회한원금으로 쓰여지고 후원담 예로 저는 돈이 되는 대박 종목 지식을 후원합니다. 작전세력이 강하게 낀 이주식 종목명을 알고 투자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시면 종목명을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유튜브 붉은태양차관성입니다.